안녕하세요. 안테나 라운지입니다. 돈 꽃다발 추천 TOP5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념일 또는 중요한 날에 빠질 수 없는 선물이 바로 꽃입니다. 최근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일반적인 꽃다발보다는 현금 꽃다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대신해 안테나 라운지가 돈이 아깝지 않은 돈 꽃다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과 함께 감사와 사랑을 전해보세요. 돈 꽃다발 구매 전 체크리스트 돈 꽃다발은 조화와 비누 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꽃송이 겉에 둘러진 투명 필름지에 지폐를 꽂아 장식한 이벤트 제품입니다. 비누 및 조화로 만들어진 돈다발 꽃은 보기 좋은 꽃다발에 실용성까지 더해진 선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등 다양한 기념일에 선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꽃다발은 우선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급 디자인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줄 꽃다발은 고급스럽고 화사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풍성하고 화려한 꽃다발을 보고 상대방의 정성과 진심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개수, 용돈 액수에 따라 10송이, 20송이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10송이는 단체로 주문할 때 추천드리며 20송이는 풍성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개인 이벤트에 적합합니다. 꽃다발을 장식할 돈은 깨끗한 신권이 보기 좋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 꽃다발 추천 TOP5 H&J 엘리플라워 비누장미돈 꽃다발 고급 비누꽃 10송이, 20송이 레드, 핑크믹스, 퍼플, 피치믹스, 핑크 안전 포장 커버 H&J 엘리플라워 비누장미돈 꽃다발은 고급스럽고 풍성한 포장으로 이루어진 돈다발 꽃입니다. 10송이와 20송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레드, 핑크믹스, 퍼플, 피치믹스, 핑크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송이는 필름지로 포장되어 있으며 비누장미꽃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투명 안전 포장 커버를 씌워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기누꽃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내구성을 지녀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플린 카네이션 돈 꽃다발 고급 비누꽃 10송이 레드, 핑크 서프라이즈 용돈 꽃다발 메모카드 OPP 비닐 10장 제공 전용 쇼핑백 증정 이플린 카네이션 돈 꽃다발은 생화같은 느낌의 비누꽃을 사용해 플로리스트 전용 포장지에 직접 꽃꽂이한 고퀄리티 핸드메이드 상품입니다. 꽃다발 속 메모카드를 위로 잡아당기면 현금이 나오는 서프라이즈 용돈 꽃다발이기 때문에 이벤트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레드, 핑크 두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폐를 담을 수 있는 OPP 비닐 10장과 전용 쇼핑백이 같이 증정됩니다. 비누꽃으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 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시아 루시아나 장미 비누꽃 용돈 꽃다발 고급 비누꽃 스무송이 레드 오렌지 핑크 상장 카드 아스파시아 루시아나 장미 비누꽃 용돈 꽃다발은 레드 오렌지 핑크 세가지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스무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다발마다 러블리하고 고급스러운 두가지 컬러의 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상장 카드가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센트 바스켓 비누꽃 장미돈 꽃다발 고급 비누꽃 10송이 스무송이 그라데이션 레드 그라데이션 핑크 레드 코랄 핑크 센트 바스켓 비누꽃 장미돈 꽃다발은 그라데이션 레드 그라데이션 핑크 레드 코랄 핑크 5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라데이션 색상의 장미꽃은 생화처럼 생생하게 재현되어 더 고급스럽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연간의 경력있는 플로리스트들이 만든 퀄리티 높은 돈다발 꽃이며 10송이와 20송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리엔 조명 비누 장미 용돈 꽃다발 고급 비누꽃 10송이 스무송이 킹크 레드 퍼플 LED 조명 기프트 쇼핑백 증정 모리엔 조명 비누 장미 용돈 꽃다발은 레드 퍼플 핑크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0송이와 20송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꽃다발 사이를 장식할 수 있는 LED 조명과 기프트 쇼핑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조명과 쇼핑백이 무료로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5가지 돈 꽃다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